자 이번 시간은 2022년 제2회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제4과목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기출무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. 61번 보시겠습니다. 다음은 보일러의 급수벨브 및 체크벨브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. 자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뭐냐에 묻고 있습니다. 급수벨브 및 체크벨브의 크기는 전열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에서는 호칭 15A 이상 전열면적 10제곱미터 초과는 보일러에서는 호칭 20A 이상이어야 한다. 15하고 20 있는 거 세 번째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 62번 보시겠습니다. 에너지용 함랴 범용상 에너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 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공사업자 이걸 잘 보세요. 민간이 있고 공공이 있다. 공공사업자 사업주관자의 설치 시설 기준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.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얼마? 연간 2500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이게 맞습니다. 첫 번째 거가 그래서 이렇게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는 연간 2500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그리고 연간 얼마냐면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이게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. 두 가지 조건이 되겠고요. 민간사업주관자는 그럼 어떻게 했냐? 이건 공공이었지 않냐? 그렇다면 민간은 어떻게 했냐? 민간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. 공공의 두 배다. 이렇게 하면 바로 답이 된다 이거죠. 그러니까 민간은 연간 2500이니까 5000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그 다음에 공공이 1천만이었죠. 그러니까 민간은 뭐예요? 연간 2000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다라는 거죠. 여기서 공공을 묻고 있으니까 이거 찾으시면 되고 공공 연간 2500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하고요. 그 다음에 연간 1000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이것만 외우면은 뭐예요? 민간은 곱하기 2 내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자 다음은 문제 63번 보시겠습니다. 에너지용 합리화 법령에 따라서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에너지 관리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는 관리할 수 없는 보일러 용량의 범위는 10톤 포아워 초과 30톤 포아워 예다라는 것은 에너지 관리 기능장, 에너지 관리 기사,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이런 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능사 이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은 기능사 이분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용량이 10톤 포아워 이하인 보일러를 관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. 그렇구요. 10톤 포아워 초과 30톤 포아워 이하가 이렇게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까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용량이 30톤 포아워 요거를 초과한다 하면은 요것은 기능장, 에너지 관리 기능장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기사까지가 관리하시겠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산업기사 빠지는 거죠.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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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